이제 칸 영화제 헤어질 결심 첫 상영회 때 스크린에 갑자기 이제 김신용 씨가 이제 등장을 해가지고 기자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다들 놀랐다고 그래요. 웅성웅성하셨다고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 캐스팅이 언제 된 겁니까? 캐스팅이 이제 둘째 이목이 이제 긴다비 시작할 때 너무 고된 하루를 보내고 이제 가고 있는데 우리 회사 피디한테 전화가 온 거죠. 놀라지 말고 들어라. 왜? 박찬욱 감독님 작품이 들어왔다고 해서 거짓말하지 마. 파주 갈 때까지도 저는 안 믿었어요. 분명히 가자마자 송 선배가 헤엥 속았지 이런 거 하려고 그 준비를 하고 딱 갔는데 어머, 하얀 머리를 한 박찬욱 감독님. 와 계셔. 진짜. 진짜 먼저 와 계시는 거예요. 다이어트한다고 그러셨죠? 라고. 그것도 알고 계셔. 행님한테 연기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형님한테 굉장히 감명 깊게 봤습니다. 뭐 누구랑 친해요? 계속 작품의 이야기는 안 하고 일상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죠. 그렇게 감독님하고 몇 분 정도 얘기를 하셨어요? 한 두 시간 정도? 얘기하고 시나리오를 받았죠. 진짜? 그날 당일날? 네, 그날 시나리오를 봤고. 헤어질 결심 사고 이렇게 딱. 네 번째 쓴 그 대본을 받아가지고 읽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재밌게 읽은 책은 괭이부림할 아이들 말고는. 야, 괭이부림할. 괭이부림할 말고는 없어. 한 일주일 뒤에 이제 연락을 드린다고 했죠. 거기서 바로 이제 콜 하면 안 되니까. 마음은 콜이었으나. 100% 콜이죠. 사실 콜 준비하고 갔어요. 콜을 항시 준비를 하고. 아니 근데 김시용 씨가 그걸 한번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감독님. 왜 저를 캐스팅 하려고 하시는지. 똑같이 물어봤어요. 왜 저한테 시나리오를 주셨냐고. 쓰다 보니 생각이 났어요. 라고 해 주셔가지고. 안녕하세요. 저는 헤어질 결심이라는 영화를 만든 박찬욱 감독이라고 합니다. 신영 씨는 이름만 들어도 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주인공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든지 돕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이 언제부터 생긴 건가요? 옛날에 행님하라고 있었어요. 그거를 제가 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팬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인생의 여러 그런 감정을 다 갖춘 웃겼다 울렸다 하는 게 참 좋았어요. 저 사람은 뭘 해도 연기자로서 훌륭하겠다는 것은 아주 확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저 진짜 영화 촬영을 마친 후에 박찬욱 감독님이 이제 여러 인터뷰에서 행님하 때부터 김신영 씨 팬이었고 불새출의 천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김신영 씨의 연기는 미쳤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 사람은 천재구나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또 제 직업에 대해서 선입견이 있잖아요. 사실 편견도 있고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마음은 콜이었으나 제가 제 자신에게 선입견이 굉장히 컸어요. 근데 이 작품에 대해서 내가 패키치면 어떡하지? 그리고 사람들이 봤을 때 분명히 에이 김신영 그냥 개그맨이었지 뭐 이렇게 될까 봐 사실 선입견이 굉장히 컸는데 그 선입견을 더 먼저 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더 사실 방패막이 돼주신 것 같아요. 진심으로 딱. 그러니까 참님이 참. 네. 봉준호 감독님이 이렇게 이제 극찬을 진짜 저도 이거 인사를 봤거든요. 감독님 실제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사실 안 믿었었는데 헤어진 교수님 PD님께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라고. 그러니까. 너무 안 믿지 말라고. 그리고 이제 드라마 나의 해방일제 박혜영 작가님은 신영 씨를 겹이 있는 배우다. 아. 겹이 있다. 겹이 있는 배우는 어떤 배우인가요? 저도 사실 몰라가지고 다시 한번 물어봤는데. 그거 아니에요. 제 느낌에는 한 겹을 벗겨내면 그 새로운 겹이 또 나타나는. 아. 계속 새로운 겹이 있는. 그게 아니라. 아니에요? 네. 티노애락 이런 게 좀 쌓여있는 사람 같다. 이게 감정이 좀 많은 사람 같다. 그렇지 그렇지. 그래가지고. 우리 신영 씨가 다른 것보다 평소에 또 진지함이 또 굉장히 많이 있는.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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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